자 flower arranging contest 꽃꽂이 대회 join our annual flower arranging contest 1년마다 열리나봐 우리 1년마다 하는 꽃꽂이 대회에 참가해라 자 4시 2020년 5월 7일 그 다음에 jade high school educational exhibit building 그러니까 교육 전시 건물 인가봐 그 다음에 who can enter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참가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죠 자 두 종류로 나눠서 student enrolled in home economics 에 등록한 학생들 모든 학생이 아니라 그 다음 부모님 근데 전문가에게는 열려 있지 않아 각각의 대회는 contestant 아니 각각의 이제 참가자라고 생각하면 되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는 거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재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30분이 허 이제 허용되어 지 허락되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꽂이를 끝마치는 것을 위해 자 prize for each category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상품 아까 카테고리 1 2 2개로 나눠 졌지 1등 80달러 2등 60달러 3등 40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6명 한 캐타고리 당 3명이니까 6명이 받나 보다 자 꽃꽂이는 will be on display 전시에 있을 것입니다 전시 된단 얘기야 5월 9일까지 그 답은 재료 갖고 오라 그랬죠 2번